럭스 한번 놔주라 흐오오오오오오오오우 제발 고라치 야수로 가져가주세요 고라치 제발 야수로 가져가주세요 야수로 캐리해주세요 제발 야수로 가져가주세요 나는 야수를 할 수가 없어 차례를 제가 아래로 아래로 큐를 짝째를 넣을게요 고라치 우리 같이 홀려볼까 다행이다 야수호 잡아도 캐리가 힘들다고? 고티어는 싹가능할거야 아이번이네요 니스에서 아이번 걸렸어 아 사신 아이번 특 춤 잘춤 음 불가능하다고요? 상대 조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번이라니 브랜드 바꿔줄 수도 있다고요? 저쪽에서? 근데 바꿀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제가 이제 사신 방송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사신이 아이번하고 춤추는 이런 클립이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의미가 있어 보여 어 재미있어야 하니까 아이번 장인이잖아 정글 돌 때도 되게 신기했어 나 아이집도 그 아이번의 정글 떠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 음 그냥 하시나봐요 아지르요? 내셔루덴? 내셔? 야 역시 역시 사신의 아이번은 스킨부터가 남다르다 이 말이야 짜잔 그래도 생각보다 점수는 안 넘네? 다른 계정도 같이 쓰시나? 이거 계정 여러 개신가? 115점 안 눌러줘 왜 눌러줘 당신의 숙련도를 알고 싶어 어이 징커스가 19,000점? 새콤달콤 아 2번 1게임 1챔프에서 하나? 그럴 수도 있고 사신이 APD에 다 넣어야 된다고? 왜 큰일 났어? 넣으면 되지 사신은 할 수 있을 거야 하하하하 하하 하하 브랜드도 있고 큐선마 아 예 이제는 저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매혹선마 안 하기로 했어요 매혹선마가 어 망했다는 걸 인지했어요 매혹선마 망아 어 매혹선마 망했고 그리고 저는 어 잠깐만 얘가 그거잖아 AP잖아 그러면 양피지로 가겠지? 어 궁 맞아줌 칼바람트 브랜드 궁 맞아줌 음 가 가 감져나 이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재밌는 건가 봐요 하하하 잘 모르지나 뭐야 매혹사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 타타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아 와 내 궁에 내 궁에 맞아왔어 내 궁에 맞아왔어 화이팅! 리사스 화이팅! 작은재비 화이팅! 뭐야 여기 누가 있니? 아 맞다 수풀 아 수풀 아 수풀 잘 모른데 누가 수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요 사탕 나와 있는 거 봐 개귀엽 와 하필 아이번이 나왔어 사신님 저 이거 유튜브 올릴 때 사신님 얼굴 사진 좀 써도 돼요? 잘 나온 걸로 쓸게요 후사 이걸로 해달라 그랬으면 그 사진 쓸게요 그리고 아이번이랑 같이 해놓으면 조회수 어그로 끌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사신의 칼바람 아이번 띠용 이걸 니가 맞냐? 이거 왜 니가 맞냐? 니가 맞는다고? 아! 오 전멸뺨 이거 누구였지? 징크스였나? 징크스... 전멸뺨 헤헤 헤헤 봄방 보는 표정 쓰면 좋긴 한데 봄방 보는 표정 와야야야야 여기 누가 있어 여기다 그럼 표정 왜 어... 왜 왜 매혹이 왔는데 후발로 딜을 못 넣어 다들 내가 딜을 넣을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초록곡이다 초록곡 흡혈이잖어 아무도 안 맞네? 왜 아무도 안 맞지? 아 야 야 고기 났으면 어떡하냐 아 제가 야수로 살렸습니다 원래 살 거였지만 아유 정신없어 아아 아 저거 속박 누가 CC기를 걸면 거기다가 E를 쓰면 좋은데 생각보다 이거 사거리가 아야 아 수풀 되게 신경쓰여 나 수풀 근처에 안 있을래 보이는 데서 한타하면 거기다가 묻히자 이거 포킹이 좋지 않나? 맞아? 포킹 좋은 거? 아야야야 뭐야 뭐 방금 뭐야? 정화 썼어? 정화 쓴 거 맞지? 맞지? 아니에요? 방금 정화 쓴 거 아니었어? 아니었나? 아니야 맞아 정화 뺨 아닌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느낌이 쎄해 명령이다 붕 저거서 누굴 잡아야 돼? 아이범말고 원딜 아 트리스타나 징크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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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마시 먹먹먹먹 누가 먹 아무도 안 먹어? 먹자고 한 사람 먹는 거 아니었어? 원래 식당 같은 거 가도 메뉴 고른 사람이 계속 사는 거야 정화 맞아요? 와 나 비쌌서 점멸 뺐어 감동이야 점프를 해 정화를 빼다니 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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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요 어쩜 때려도 아이씨 내공이 날아오는 건데 잠깐 놀랬어 내공인데 아야 아야 야 내 매혹 누가 가져갔어 방금 내 매혹을 던졌는데 야 내 공은 아무도 안 맞냐? 와 뭐야 저거 완전 귀여워 아아아아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오 오오 아 아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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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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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려줘 얘 좀 때려줘 으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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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제가 뭐 좀 하지 않았습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했어 뭐 뭐 뭐 궁으로 나 매혹도 맞췄는데 방금? 궁으로 들어가서 매혹 걸고 나와서 내가 잘한 건 아니었는데 암튼 아하 반피 오 대박 야 매혹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아 아 죽었네 아이씨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야씨 내 초록구슬은 의미가 없니? 오시게요 오실 거예요 막판이에요 막판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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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지 까비 알아요 혹시 님들? 옛날 옛날 아하 주먼 옛날 아는 사람이 없겠지 와 저 스킨 되게 귀엽다 역시 아이번 장인은 땀 달라 아 미가리는 안다고? 아니 미가리가 그걸 알면 이상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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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 어야 헐로러 헐로러 아 너 수프 신경쓰여 근처에 가있지 않을 것이야 누가 근처에 오면 아 아야야야 아우야 어야야야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요 스승상님 스승상님 들어가요 아 아유 니가 봤는데 아유 아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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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씨 어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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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포즈까지 다 내 어유 산만해 아이고 이게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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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에 원딜을 돌 원딜이 없구나 하하 내가 스킬을 맞춰야 말이지 너무 못 맞추잖아 W가 이게 자동으로 주변 애들 맞춰줘 1892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고 그런 걸 보면 환생한 것 같아 환생 니가리 환생설 예전에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환생하는 거지 와우 이게 아리를 하다보면 여기에 궁으로 슉 가서 뉘옥을 슉 걸고 다시 옆으로 슉 빠져서 한 대 때리고 다시 궁으로 슉 돌아오는 걸 하고 싶어 근데 전에 그렇게 했다 망했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머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전투를 안 하고 싶어 그걸 하면 다들 피하더라고 아아 아아 피해야 해 피해야 해 오 피했다 누구 있냐 여기 아무도 없구나 나 살았지 난 어그로였다 이거 우하하하하하 이사 쓸맛 같다 오 따봉 올라고 아우 피한다고 그걸 피한다고 불 좀 던져봐 아아 아아 브랜드 싫어요 내가 내가 너를 점 도움이 안 돼 아 도움 안되네 개뿔 안되네 아 이런 젠장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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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쵸 많이 해보고 망해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막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머리를 생각하고 전투가 안 이뤄졌을 때 그렇게 들어가면 남들이 보잖아요 내가 궁속 움직이는 걸 근데 늘 그랬거든 아 저기 트리스트 하나가 있구나 트리스트한테 이렇게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팀 아무도 없는데 스킬 서수만 생각하고 들어가다가 쳐맞아줬는데 참는거지 한타가 생기면 해야지 한타가 생기면 해야지 여기다가 스킬이 놀아요 스킬이 노는게 허다하죠 쉽지가 않아 세상에 쉬운게 하나 없어! 으아악! 아 뭐야 뭐 이렇게 튀어 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뭐야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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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이야 아이고 안 닿네 저게 내 사랑은 아무도 안받네 아이고야 이씨 야 카메라! 내 공은 왜 이렇게 사거리가 긴가 내 아리의 공은 사거리가 길고 남의 아리 사거리가 길고 어 나 왠 참 나 왠 아후 앗뜨거 다 되기 다 되기 아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mos 아이고야 아 야 뭐다 밀어냈어 투타 땡큐 나를 살려줌 투타 따봉 야 W가 딜 다 안해 나는 야 W 좋은데? W 좋은데? W가 좋은데? 딜을 알아서 근처에 있으면 알아서 때려줌 겟? 나이스 야 이거 내가 한 줄로 어떻게 안되냐? 이거로? 미졌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먹어요 왜 내가 먹어요 아 살려주세요 미니언니 없었나요? 아이C 그런가 봅니다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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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C 또 온다 온다 또 온다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뭐야 아까도 내가 이거 봤는데? 우리팀에 아지르가 또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뒤에 있어 어 안돼 안돼 아이 아 또 온다 아이 이케 하 우아 우아아 아으아 우아 우아 아이씨 저기를 받네 아이씨 저기를 받네 안되네 나 안되나라요 아! 오 뭐야! 뭐야 방금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나 뭐가지? 내가 R이니까 쪼냐를 가야하나? 이거 뭐야 얘네는? 비주류 아이템 뭐야? 내가 긁어줄게 뒤에서 느려지게 다 뚜벅이 아니야? 바위만, 바위만 마르구나 후! 구미가 당기네요 아! 바위가 살아갔어! 아! 내 바위! 바위가 살아갔어요! 아! 하이씨! 야야야야야야야야 저걸 살아가네 에잉! 아휴 아까워 보통, 아 맞다 모렐로 맞다 모렐로가 있었지? 아 맞다 아 모렐로 모렐로로 가죠? 맞아 모렐로 이거 아이템 겹치지않나 얘랑? 겹치네 어 그러네 잘됐네 잘됐네 모렐로 가면 되겠네요 모렐로랑 아이템 똑같았잖아 나 아까 먹으려고 그랬던거야 모렐로 가면 되구요 편안하죠? 편안 모렐로, 맞아요 맞아요 모렐로 모렐로로 갔었지 모렐로 간 다음에 뭐 조냐로 가든가 데캡을 가든가 했었지 으응? 어어? 어어? 오예! 나이스야! 바위! 아싸! 아까의 복수다 이겼더라 왕! 역시 또 맞았어 너무 아파요 와 궁이다! 궁이다! 내가 죽였어 또! 우리 아질 또 내가 죽였어 내가 콜이 지금 왔어 미안해 아 무서워 쫄았다 야야야야야야야 어라차차차차 오라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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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어 맞아준다 아질이가 맞아주고 있어요 아질이랜다 아이번 아이번이 맞아주고 있어요 냠냠냠냠 여기서 뭐라냐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안맞네 내 사랑을 그 사이로 던지는 것도 참 나도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사이로 던지지? 나도 닮어 아! 아 아파 아 뜨거워 이거 뭐야 아 아파 어우 나 제일 싫어 내 사랑 어디서 받은 야! 아아 아아 이렇게 이따가 W하고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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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몰라요 R이 R 딜 메커니즘을 제가 알면 이러고 있겠어요? 까비 아! 아잇 내가는 아 이번엔 안 저러는데 아유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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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나도 도와주고 싶어 나도 도와줄게 야 야 안 맞냐 야 야 내가 방금 내가 너한테 매혹을 했는데 야 야 잠깐만 내가 너한테 매혹을 공부에 아까 던졌는데 왜 안 죽냐 야 야 봐봐 내 사랑을 받아 임마 내 사랑 아니 아니 아유 거기야 니가 있어 내가 못 맞췄어? 아니 바로 코앞이었는데? 아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서울 힐 서울 휴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저쪽 꺼 먹으러 가? 저쪽 꺼 먹으러 가? 저쪽 꺼 먹으러 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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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스마트키가 아니면 스마트키를 하면 더 당황할걸요 아니 갑자기 이게 왜 나가 이러면서 내가 누르주다는데 나가 이러면서 불보도 뻔합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한게 제일 중요하다 어디서 야매배우면 나중에 야매탄만 하고 어어? 어어? 아야야야 아야 아야 우와 사실 나 대대용 맞췄다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할 수 있어 야야야야야 이득이야 이건 무좌번이 이득이야 자신이 기완됐어 무좌번이 이득이야 하 하하하하 우와 잘 잡았다 여아 난 이겼어 난 이 경기 이겼어 우와 가르쳐주는 기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까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잖아 스킬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야호! 난 이겼어 아이 기분 좋아 아이 좋아 점프로 잡았다 그 뭐였지? 탈딜네 그거 뭐였지? 뭐 페이크 따봉 그거 뭐였지? 나 사신 따봉 그거 해봐야겠다 야호! 뭐야 브랜드 궁 터졌니 또? 아 정말 아프다 이것들아 야 이 브랜드야! 누구냐 브랜드 그러네요 야 이거 어떻게 막냐 아이고 야 막 들어오는 거 봐 쩝 쩝 안무에도 된다고? 뭐가 이제 끝나 이제 이거를 막을 수가 있나? 못 막... 한 번은 막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아 속빵 맞았어 아 히히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어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우리 둥으로 가야지 살려주세요 매형 맞았다 매형 맞았다 매형 맞았다 한 번은 지켰네 억제기도 나왔어? 억제기까지 나왔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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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잉 뚱뚱뚱 다되기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여기서 니가 해놔아 와우 끊어먹기 나이스 어디갔어 야 우르르 가니까 우리도 된다 우르르 가자 우르르 아 뭐야 포탭까지 가겠냐 아 깜짝이야 야 모래 병사가 여기까지 와? 아 뭐야 매워 나이스 야야야야 뭐야 뭐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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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브랜드 궁 켰니 방금 없이? 이거까지 깨고 못 깨나? 못 깨나? 못 깨나? 못 깨나? 못 깨나? 못 깨나? 야 나 이거 깰 거야 깰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 백제시미 내 궁 쓰고 내가 불스펜스 맞는데 이거를 못 깨네 171위 내 궁이나 바꾸려고 했는데 저거 못 깨네 아 아까워 뭐 가야돼? 이거 가겠지 1200원 되냐? 1200원 되냐? 1200원 되니? 9 8 현빈 트타가 없어도 이기겠다고? 난 이거 살거야 쓸데없이 큰 지평에 살 살 수 있나? 박박 긁어서 마지막 영혼의 한타를 영혼의 한타를 어어어 안돼 너 죽으면 안돼 쉬ota 얘를 잡아주세요 Call me 올ечно we getDIK 발이 과일을 잡아줘 나 방금 1인분 변했어요 왜 넘도 안 До 탱 태궩 tag 탱 이거 막았네 막긴 막았는데 용기를 가져 난 할 수 있어 방금 좋았다 뭐 좋지 않았어 방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았던 거 같아 배고파 지금 당 떨어졌어 아니었어? 아니었나 봅니다 물음표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니었나 봐요 어? 억제기를 파괴했다고? 이거를? 아 저쪽에서 부활할텐데 이제 우르르 나올텐데 그치 우르르 나오지 아 안돼 다들 살아돌아와야해 살아돌아와야해 아 됐다 살아돌아 아 배고파 배고파요 손 떨리겠어요 저울 저울 어우 뭐 궁봐 궁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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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고 좋았고 좋았어 그렇지 매웅! 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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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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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더블킬 좋았고 어이 안돼 나 살아야겠어 야 나 존었어도 튕기니? 에이씨 존었어도 튕기냐?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 좋았어 좋았어 존었어도 튕기는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안 튕길 줄 알았지 어이 맞았어? 맞았으면 죽어야지 하하 그걸 맞는다고? 맞았으면 죽어야지 야 무심코 던진 도래 무심코 던진 하트에 바위가 맞았어요 아아 아 존었를 쓰네요 아아 니사스 크라스 아아 아이언한테 존었를 쓰네요 아아 아아 하하하하 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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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 재밌잖어 아리 재밌잖어 아니 아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우리 팀이 잘하니까 재밌는 거 같죠? 휴 아 배고파 밥 먹고 싶어요 아하하하 밥 먹고 싶어요 아니 양쪽 다 이게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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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웜 아우 아웜 아 뭐야 뭐 소팡이야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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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막 맞았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 망했어 아이버 땋이 보고 들어가다가 그만 아이버를 손뼉 맞았나봐요 망했다 으이의이이익 황찬님 갑자기 해버렸어 아이야 아까워 아구 아까워 안돼요 우리 카트할로 죽었어요 이렇게 또 게임을 던졌어요 으으으어어우 아이 이이이이이 아이버 딸피만 내가 보고 참았어요 너무 징진으로 들어갔어 진짜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우리 필코즈 짜잔 내가 그 딸피만 참았어 그러니까 뭘 지켜 편안 딜 두 번 더 넣었어야 됐다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딜을 나쁘진 않았는데 딸피보면 안 돼 각을 보는 게 아니라 딸피를 본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